여러분 저 엄청난 변신을 했어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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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떤가요? 고딩 같아요? 저 시크해보이려고 자른건데 좀 시크해보이지 않아요? 곱창노래 불러달라고요? 담백한 염통을 버섯과 함께 말랑말랑한 특약은 한입에 노래 되게 좋죠? 되게 좋은데 뭔가 모르게 살짝 부끄럽달까? 제가 살 빠졌다고 하신 분들은 이게 다 아시죠? 다 앵글발인거 살 쪘다니까 화를 했네요 다들 진짜 쪘다니까 근데 뭐 살이 찌던 안 찌던 저는 저니까 신경 안 써요 주먹 쥐어달라고요? 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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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주먹걸 하 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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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러시는데도 폐옹 폐옹 뭐야? 아 저의 약간 추임새인데 아 메이크업하는거 올릴 그 의향 있냐고요? 저는 완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재밌을까요? 폐옹 폐옹 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립스틱을 폐옹 아이라인을 폐옹 하면서 영어 이름 폐옹 아 왜 이렇게 웃긴거야 이렇게 웃긴 팬분들이 많은거에요 밥 왔다 이제 먹방을 할 차례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호르몬 동이에요 폐옹 폐옹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짠 어때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제가 오늘 좀 너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되게 좀 어설프고 서투르고 어색하고 뭐라는지 모르겠고 맥락이 없고 흐름도 이상한 그런 최악의 먹방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뭔가 재밌는걸 하나 생각해서 올게요 조만간 또 놀러 올게요 안녕 안녕 나중에 감사합니다.